이번엔 포찐기 포찐기 한번 가시겠습니까? 강남을 가시겠습니까? 땡기는데로 가시라구요 서버니 가자 그럼 서버니 갈 수 있는 비행기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털고 가야지 팝팝팝팝 근데 쟤는 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? 오고! 그럼 또 3쿼드잖아 피하정 오면 언제쯤 4명이서 할까 냉동시가 와야지 와야 말이지 그 새끼가 어 어 프리파밍인가 요 사격장도 없네 프리파밍이다 야 넌 노란핑 털어 노란핑 쪽 난 이쪽 다 털게 이제 문제는 자기장이 어디로 문제는 자기장이 어디로 나 잼 콩팔 먹었어 한 번 써보자 Yee SR 파츠는 일단 보면 다 말해줘 네 냉동이 삐졌을텐데 왜요? 그때 술 먹으러 나간 날 있잖아 냉동이가 들어왔어 말도 없이 11시쯤? 응 내가 바이티 형한테 바이티 형 언제 들어와요? 냉동이가 자기한테 왜 안 물어보냐 넌 약속 안 했잖아 네 이러고 자는데 그 다음에 삐졌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건 또 하하 하하하 AK가 나왔는데 하하하 너 확실히 딱 두 명만 신경 쓰면 되잖아 딱 두 명만 신경 쓰면 되잖아 자 아니면 오운데 스쿼드 스쿼드는 아 네 명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랑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발소리 잘 들어야 된다 발소리 잘 들어야 된다 네 아 자기장 괜찮네 빨리 털고 가면 되겠다 빨리 털고 가면 되겠다 자기장 한번 걸치거든 하하하 나 나중에 심심하면 내꺼 유튜브에서 네 그 해안메타 한거 있거든 네 그거 한번 봐봐라 존나 웃겨 세대로 해변에 가서 마지막 자기장에 바르게티 치고 그걸로 다 잡았어 흠 나 근데 왜 M16밖에 안 나올까? 아 뭐야 스카나 M4 보면 너 든 거 말고 남는 거 있으면 말 좀 해줘 너 왜 이렇게 갑자기 텐션이 떨어졌네 저요? 어 힘들어? 아니 그런 건 없는데 목소리가 메가리가 없어 M16 있어요 어 M16은 안 써 어 M16은 정말 최후의 총이라 네 아 나 배율이 안 나오니? Q. 아 M17 M16은 안 쓰시켰burg 응 AKM이 이미 많이 봤어 흐흫 아 이거 7탄이 낙차가 커서 난 잘 못쓰겠더라 AK 또 연사도 느리잖아 M16이랑 AK밖에 안 나오냐? 어 또 M16 어? 총소리 총소리? 어 총소리하지 않았어요? 아니? 여기 삼렙가방 있다 먹을래? 네 킹 찍어주십니까 모란핑 1층 집 아니 1층 1층 집이란다 맛집중 아 3등만 먹으면 333인데 내 사람 화염병 대용량 퀵드로우 없지? 너? 네 없어요 하나 챙겼어 야 진짜 엠폰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지? 이거 창고들도 다 털고 있니? 이쪽에는 거의 창고에 가끔 좋은 거 잘 나오니까 잘 털어 여기는 안 털었죠 문 여는 창고들 잘 털어 은근히 거기서 배율이랑 잘 나오더라고 차기장 오고 있고 아 사이가다 칙패드? 어 칙패드 먹었어 너 사이가 쓸래? 서브총으로? 아니 저 지금 칼이랑 카우패드 있는 거 있어요 여기 너 갚아 뭐야? 2렙이요 오케이 루시야 내가 털고 있을 테니까 너 3렙 가방 먼저 먹고 와 네 자기장 오고 있거든? 먹고 그쪽 해변 쪽에 보면 우아지 한 데 있어 레톤아 그거 좀 끌고 올래? 네 여기만 하고 갈게요 응 문 열어놔 터지 네 문 열어놨어요 월급하게 될 수 있어 사..사격장? 스타벌? 쪽에서 청소이 나네 너도 젠구팔이라니 아 설마 시가전 걸리려나? 난 꼭 내가 스나들면 시가전 걸리던데 너도 젠구팔이라니 그쪽에서 청소이 나네 너도 젠구팔이라니 너도 젠구팔이라니 노란핑집 1층 너도 젠구팔이라니 너도 젠구팔이라니 엠퍼 남는거 못봤지 못봤어요 못봤어요 차 소리 나는데 거기서 옆에 노란집은 털었니? 옆에 노란집은 털었니? 아 털었네 아 정말 차타 네 기름없네 여기 차 끌고 저기 나 내리면 차 끌고 저기 도로 있는지 거기로 가. 털어. 저기? 응. 와 총이 없다. 와 카카오팔 찬다. 이야 서버니아에서 어떻게 하나밖에 안 나오냐. 파밍만 또 신나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? 너도 지금 배율 하나도 없지? 지금 8배율 하나 없어요. 길 건너편이 꼴집이었네. 꼬시야 여기 대용량 킥들어. 아 죄송해요. 야. 이 아줌마가. 이거 하나 드릴게요. 이거 하나 드릴게요. 나 이거 다섯 개. 깜짝 놀랐네. 야 너 내 삼넥갚아 터트릴 뻔했다. 이거 대용량 킥들어 먹어. 아줌마 나이스. 깜짝 놀랐네 진짜. 야 지도 좀 보란 말이야. 놀래라. 아 내가 더 놀랐네.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뒤통수를 까. 아니 나는 지도를 못 보고 갑자기 나타나길래. 순간적으로. 에러지 드림크 드셨어요? 어 먹었어.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연사했으면 큰일 날 걸 했잖아. 그치. 야 잠깐. 차 소리. 가까운데? 네. 가까운데. 어? 왜? 이게 뭐야. 이거 있어. 아 배율 없니 아. 아이 씨. 배율이 없고요. 이 най 배율 없으면은 시카고팔 틀 의미가 없는데? 어 오빠 저기 뭐? 240방향의 사람 차도 있고 나 배율이 없어서 두명 두명 나 그 우아지인가보다? 차 뒤에 하나 있고 집안에 하나 있고 응 잡았구나 나 8배 잠깐만 빌려줄래? 나 한 번만 쏴보자 한 번 쏴보고 싶어요 어 먹었어 한 번만 쏴 한 번만 쏴 한 번만 쏴 한 번만 깜짝이야 네 한 번만 쏴 두십 grand 백말을 쏴 한 번만? 네 타일 shifts 일요 안 한 번만? 아 기절하네 들어갔네 헤드 기절 무시 8배 떨궜다 쟤 둘러 똑백이 없음 너 거기서 봐줘 내가 푸쉬 갈게 네 네 집 안에 있어 둘 다 집 안에 있어 저 밖으로 하러 나왔어요 응 한 앞에 하나 기절 뭐야 바로 뒤에 왔어 빨리 달려와야 돼 안 돼 나 죽였어 다 죽은 거야? 아냐 하나 남았어 둘 다 죽었다 빨리 와 뛰어 오빠 살려줘 뛰고 있다고요 총 접었지? 맨손으로 살리지? 접었어요 접었어요 살려줘 살려줘 앞으로 돌아 살려주세요 튕기면 큰일난다 더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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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4배율이 있다 와 마지막에 한 발 대충 쐈는데 그걸로 맞아 어 그게 맞았어 내가 4배 쓸게 네 안 맞았으면 큰일날뻔 했네 어 와 나 갑자기 쟤 죽 픽 쓰러지길래 아 얘도 M16이네 M4 있는데? 있어? 오빠가 좀 쓸게 네 아 너 어차피 슥하잖아 네 개머리판 있나 얘? 있네 진솔 개머리판 있네 쟤 판이 없네 대용량 킥도로 내가 아까 준거 너 먹었지? 네 썼어 어 VSS는 소염기 4배 장착 클릭보리고 드링크 먹고 이거 카고팔 앞에는 못 쓰는 거예요? 어 소염기 SR 소염기 루시아 가자 우리 자기장 아프다 네 아이씨 기록 없는데 도핑 다 했지?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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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몇은 있어? 4 나 4 4 0 5 1 0 4 비슷하네 우리 이거 다 샷하고 가자 야 야 너 누가 건방지게 뒤에 타래 왜요? 어? 내가 기사야? 네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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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상 먹어 구상 먹어 자 그냥 오빠 살렸잖아요 어 알았어 구상 드세요 아 근데 하필 또 시가전이냐 내가 살려줬으니까 뒤에 태운다 꺄 암흑 루시아 이리 루시아 퐁 어흑 ㅠ 거 뭐야 고상땅 이리 오와와와와 마셨다 도착해 어흑 야 저 앞에 차가 있다 나 아싸 이분도 봐 여기 팔각지면 사람이 있을텐데 있어! 일단 1층으로 들어와 위에 있다 사람 드링크 몇개 있어? 4개 4개? 오케이 똑같아 똑같아 내가 지금 순화라서 위를 뚫을 수가 없어 거기다 또 개월지라서 다샤 소리 나는데? 오른쪽 어 나 낑겼어 안돼! 오 됐다 빠졌다 아파트 하나 여기 집 하나 응 우리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있어 있을 거 차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막 총 쏘는 거 그렇지 않아요? 괜찮아 2층이라고 생각할 거야 다른 애들은 보통 1층에 안 있거든 우리는 막판에 얘네 잡고 나가야 돼 나 수류탄 많거든? 너 도핑해 피 만땅 채워 이동해야되네 이동해야되네 아 진짜 집 쪽으로 걸렸네 아 핀 맞았고 튀어나왔어 너 왜 나와? 왜 나와? 수류탄 던졌을 때 뛰는 소리 안 났지? 네 있어 있어 소리 난다 죽었어 죽였어 근데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? 제가 하나 다시 하지 않았어요 응 봤어 2층 올라가 볼게 없어 없어 혼자야 혼자 이상한 거 더 할께요 삼뚝이래 삼뚝 우시야 차 두 대 끌고 가서 네 엄폐로 쓰자 일단 우리 이쪽 안 가자 돌아서 오른쪽으로 그냥 집 들어갔다 쪽지 클리어 문 닫아 일단 이제 차 오는 애들만 조지면 된다 일단 S 210 방향 S 방향은 클리어 네 어 얘들 건너 싸운다 앞에서 60 방향 한 팀 여기 어 스크스 까지 우리 걸어서 저쪽 뒤치기 할까? 응 오른쪽 자기장 탈게 응 오른쪽 자기장 탈게 응 이 차 일단 토핑 자기장 자기장 29초 이쪽이 자기장 줄어드는 속도 제일 느릴거야 아 씨 와 근데 개월치네 상명 여기 있는데 어 오 이 차가 사례량 전수하러 간다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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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디야 왼쪽에서 사운드 나오는데 아 왼쪽에도 있었네 그 집에 아이씨